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 시간 많이들 기다리셨죠?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정프로가 함께하는 지난 시간에는 아주 큰 울림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더 이상 여러분께 눈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호프 시간이 되도록 이효석 팀장님과 노력하겠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함께 지금 4주 연속인가 3주 연속인가 계속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또 잘 해주신 것 또 이제 제가 나름 또 잘 포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역할도 아주 없다 말씀하긴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오늘은 리얼 옵션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정프로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질문을 좀 주시면 그건 뭐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오늘은 목표가 이게 주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한번 리얼 옵션 설명해보겠다는 건데 리얼 옵션 설명을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하고도 많이 했는데 좀 어려워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낮출 수 있나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정프로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이 시금석입니다. 네. 제가 리트머스입니다. 네, 들고 그래서 정말 정프로님이 정말 제가 잘 설명했는지 정프로님이 정말 잘 이해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방송 최초인 것 같은데 방송 끝 무렵에 퀴즈를 다섯 개 내서 정프로님이 다섯 개 문제 중에 몇 개를 맞추시는지 네, 한번 좀 해보는 걸로 약간 좀 긴장 좀 하시라고 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면 여러분도 다 이해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걸로 리얼 옵션, RO라고 하죠? 그렇게는 안 하는군요. 리얼 옵션, 네. 리얼 옵션입니다. 리얼 옵션. 리얼 옵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일단 네, 지금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옵션도 어려운데 리얼 옵션이라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쉬는 시간 전까지 옵션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리얼 옵션 얘기하는 걸로. 좋습니다. 옵션 얘기부터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해주셨고. 오늘 저도 아주 냉철하게 가겠습니다. 이효석이라는 이름에 눌려서 제가 괜히 없는 칭찬한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오늘 보시는 분들도 댓글 달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한번 크크크 하지 마시고 댓글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걸로. 우선은 제가 리얼 옵션을 처음 우리 여의도에서 소개한 게 9월 달인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박세익 전무님하고도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박세익 전무님이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효석아 이거 내가 옵션을 잘 알아서 그렇지 여의도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좀 더 어떻게 자세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좀 이 개념이 생소하기도 하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돈 벌려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오늘은 진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얼 옵션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리얼 옵션 리얼 옵션 하니까 일단 리얼 옵션 그러면 옵션 얘기가 나오고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버블 버블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오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 호석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미스터 마켓에도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네가 어디 가서 뭐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제가 리얼 옵션을 처음 이제 뭐 어떤 자료를 보고 만들었냐면요. 뉴욕 대학교의 다모다란 교수님의 5년 전 강의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있는 건데 원래 있었던 개념이에요. 네이빙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리얼 옵션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다모다란 교수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5년 전에 리얼 옵션으로 강의하신 그 강의가 있어요. 아 그럼 문익점수로 소개만 해주시는 겁니까? 네. 그냥 저는 그걸 가지고 어? 이거 지금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작년에 소개는 했는데 아마 이제 여의도에서는 잘 모르셔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라부스. 그러니까 실라부스가 있어요. 제가 그 강의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실라부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 안이 있어요. 아 실라부스. 그래서 그 강의 안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다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소개를 한 건데 그 강의 안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한번 자료 보여주실래요?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단모다란 교수님이 밸류에이션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레밍을 얘기를 하세요. 레밍. 레밍 아시나요? 레밍이 어떤... 레밍이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맞아요. 국민을 레밍에 비유했다가 혼쭐한 사람이 있죠. 앞에 있는 사람을 막 앞에 있는 레밍 막 따라가다가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몰살당하는 애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들쥐대. 그렇죠. 근데 이제 리얼 옵션의 환상과 현실이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단모다란 교수님이 강의 안에. 뭐냐면 리얼 옵션 배우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레밍은 앞에 있는 쥐를 따라가면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떨어질 생각은 전혀 못한다? 떨어질 생각도 해야 된다. 그리고 리얼 옵션을 얘기하는 게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좀 너무 이렇게 리얼 옵션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서 아니 뭘 알아야 들썩들썩하죠. 먼저 그냥 쿨다운을 먼저 하고 개념이 전혀 없는데 뭘 들썩들썩 그러면 왜 리얼 옵션을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게 만든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옵션의 거래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옵션 거래량? 네. 이게 보니까 딱 그림으로 느낌이 오시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1위라면 작년에는 3배가 늘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갑자기? 네. 와 완전 점프업 했네요.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왜 그래? 제가 이걸 보고 리얼 옵션을 소개해야 되겠다. 옵션이 진짜로 실물 3개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개를 한 거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좀 수익률을 높여보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금리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많이 늘어났고 동시에 많이 늘어났던 게 뭐냐면 복권 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복권을 투자라고 합니까? 복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복권 판매량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복권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생각을 해보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희망이 없을수록 그리고 이게 너무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또 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얼 옵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권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권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로또 복권 1등 1등은 몇 억이냐면요. 당첨금이 보니까 한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에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첨될 가능성 그러면 이게 확률을 곱해야 되잖아요. 확률을 0.000000 해서 1%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 나와요. 2등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계산할 수 있겠죠. 1등부터 5등까지 하고 꽝도 있지만 여기 이제 꽝이 있겠죠. 꽝. 그래서 다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해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까요? 복권 총 구매액. 구매액이 아니고 기대값이죠. 이거는 기대값. 어. 복권을 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제가 이제. 기대값. 그러면 얼마냐면 이게요. 550원입니다. 한 장당.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천원 내고 무조건 450원 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50원인데 로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원이잖아요. 잠깐만. 이 천원하고 550원하고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복권이라는 게 있으면 주식도 그렇지만 복권도 적정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적정가일까요? 천원하고 550원 가운데? 어. 550원. 왜요? 이거는 기대값인데 그냥. 아. 천원은 매번 매주 지금 이게 8천만 장씩 팔리고 있거든요. 거래가 이 가격에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적정한 복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이 맞다라는 거죠. 천원이? 천원이 맞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왜 550원이라는 걸 생각을 해낸 사람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이 바보들 정말. 이거 550원인데 왜 천원에 사고 있냐. 답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천원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내가 450원 더 주고 산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 450원이라는 것의 원인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원인? 왜 450원이라는 돈을 더 주면서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거냐. 아니 좋은 일에 쓰이겠죠. 아 좋은 일에 쓰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좋은 일에 쓰라고 450원을 더 내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대박의 꿈. 대박의 꿈.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복권의 구조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게 콜옵션. 그러니까 옵션이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복권이요? 네. 콜옵션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확률로 계산한 그 밸류에이션은요.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약 바이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신약이 개발이 됐어. 치료제가 개발이 되든 아니면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개발된다면 이 회사가 벌 수 있는 돈 여기다 넣는 거죠. 23억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임상 1상 통과하고 2상 통과할수록 개발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한 값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의 타깃 프라이스 목표가입니다. 그거는 얼마냐면 550원인 거죠. 그런데 주가는 항상 천 원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랬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 게 제약 바이오 회사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설명도 안 되고 미치겠어요. 이런 생각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450원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담모다란 교수가 그러면 리얼 옵션이라는 걸 한번 적용해보는 게 어떻겠니? 리얼 옵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개념에서 이해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옵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옵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옵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이거예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삼성전자를요. 지금 8만 얼마잖아요? 8만 7천 원?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옵션입니다. 지금은 8만 7천 원이지만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왜 삽니까? 지금 8만 7천 원에 사면 되는데 근데 8만 7천 원에 사면 8만 7천 원이 들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권리만 사면 얼마냐면 천 원에 살 수 있어요. 아 그 권리는? 어. 권리만 사는 거예요. 권리만.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천 원입니다. 천 원. 여기가 지금 천 원이에요. 천 원. 천 원은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 원 내고 사가지고 이제 3개월 있다가 3월 말에 9만 원이 이상 되면 9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에요. 근데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근데 만약에 9만 원이 안 되고 8만 7천 원이 그대로 끝났어. 그럼 쪽박이죠. 그럼 이거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됩니다. 9만 원이 꼭 사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9만 원이 넘었으면 당연히 살 거고 안 넘었으면 당연히 안 살 테니까 8만 7천 원인데 살 이유는 없잖아요. 살 수 있는 권리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 8만 7천 원인데 야, 나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있는데 이거 살래? 누가 사요? 그거 안 사줘. 다 보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수익 구조, 콜 옵션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권리만 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요. 이 개념은요. 몇 가지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9만 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9만 원. 9만 원이라는 요거 이름이 뭐냐면요.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행사 가격? 네. 이게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원래 행사가는 더 싼데 여기 행사 가격이네. 세일 가격으로 그런 거 말고 이건 행사 가격. 사이크 프라이스.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행사 가격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딱 이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이쪽 세상하고 이쪽 세상을 완전히 구분시켜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행사 가격이라는 애는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림을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툭 끊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 단절되는 단절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건 영어로는 디스크리트 하듯 이게 끊어지잖아요. 딱 끊어지잖아요. 이 끊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이게 컨틴전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9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복권으로 비유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꽝 그래서 6등 여기서부터는 5등 이렇게 되는 거죠. 5등 4등 그러네요. 그래서 복권이랑 비유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천 원을 내면 9만 원 이하의 세상에서는 그냥 꽝이에요.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마이너스 손실 100% 근데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10% 올라서 9만 9천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9만 9천 원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10% 올랐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9만 천 원이 되면 본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천 원을 냈으니까 그렇죠. 천 원이 일단 판돈을 냈으니까 9만 천 원이 되면 본전 9만 9천 원이 되면 얼마를 보냐면요. 8천 원을 보냐면요. 천 원으로 8천 원을 보는 거죠. 천 원을 넣는데 몇 배가 되냐면 플러스 8배가 되는 겁니다. 옵션 좋네. 이게 엄청 좋은 거죠. 좋은 건가요? 100%를 잃을 수도 있어요. 투자한 돈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다 잃어봐야 천 원이고 벌면 8배인데 땡큐죠. 방금 정 프로님이 얘기하신 그 이유 때문에 450원이란 돈을 더 주고 사람들을 복권을 사는 거예요. 잃어봐야 천 원이고 난리 나면 23억도 벌 수 있잖아. 물론 확률은 낮지만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이런 수익 구조가 되게 좋다. 매력적이다. 좋네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쪽 세상하고 이쪽 세상에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쪽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에요. 이쪽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 얼마를 잃을지 를까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름은 천 원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복권 한 장 샀으면 천 원 두 장 샀으면 이천 원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손실을. 그리고 한도가 있어요. 한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리미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 좋은 세상에서는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좋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상도 안 돼. 리미트리스 언리미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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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입니다. 언리미트드 개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익구조가 너무 좋기 때문에 450원이라는 돈을 더 내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옵션은 첫 번째 행사 가격이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X축에 있는 이거. 이게 뭐냐면요. 기초 자산이라는 건데요. 기초 자산? 네. 영어로는 언더라잉 어셋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자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콜 옵션은요. 콜 옵션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또 어려진다. 파생 상품인데 되게 쉬운 얘기예요. 뭔가에서 파생됐다는 얘기예요. 뭐에서 파생됐냐면 이 기초 자산에서 파생된 거예요. 기초 자산에서 파생됐다. 콜 옵션이라는 거는 기초 자산에서 파생된 거다. 콜 옵션이라는 것의 가치는 다시 말하면 복권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9만 원에 살 수 있는 그 권리 그 종이쪽지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 얘는 권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주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에 따라서 파생된 결과다. 라고 해가지고 파생 상품이다. 그래서 이 옵션은 반드시 행사 가격이라는 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네. 언제까지? 네. 만기가 있어요. 만기. 자, 3월 달까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3월이 넘으면 휴지 조각이에요. 아니면 끝나. 그냥. 만기가 되면 그거는 복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권도 뭐 일요일 저녁 때는 끝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로또 복권을 한 장 샀다고 해도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 복권 있는데 천 원인데 내가 이거 될 것 같은데 정 프로님 이거 하나 그냥 사실래요? 그러면 얼마 갖고 팔 수는 있잖아요. 살 수 있죠.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복권은 안 팔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기가. 그래서 콜옵션은 자, 세 가지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사 가격은 세상을 둘로 쪼개는 거다. 이쪽 세상과 이쪽 세상. 그런데 이 행사 가격이 쪼개는 세상의 그런 수익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450원을 더 내는 거다. 두 번째 지초 자산이라는 거는 옵션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세 번째는 만기가 있다. 만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아니요.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죠.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배려 괜찮습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은 대학원 때 석사 논문 주제가 옵션 프라이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한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99%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아까 제가 복권을 또 설명을 드려서 복권이 이번 주 토요일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이 선은요. 만기가 됐을 때의 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3개월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옵션의 가격으로 딱 이게 선으로 결정돼 있어요. 근데 3월 전에는 이게 얼마로 가격이 얼마일까요? 3월 달 전에 만기 전에 그거는 팔기 나름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만 원 근처에 있어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근처에 있어가지고 9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 기로에 있어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진짜 이분들 쫄리시겠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을 때 이 가격이 제일 높아요. 이 가격이. 이 크기가. 아예 한 8만 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 옵션 가격은 엄청 떨어지겠네요. 여기죠. 여기 8만 원 여기 있으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마이너스 천 원 여기 천 원 가는 거고 여기로 아예 11만 원 이렇게 가버렸다. 그래도 이거는 가치는 변동수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 왜냐하면 여기를 들어서 15만 원이 됐다 쳐봐요. 그러면 이 15만 원에 15만 원인데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그냥 6만 원이겠죠. 그렇겠네. 그냥 6만 원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9만 원 근처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9만 원 근처에 있을 때. 재미는 있겠다 이게. 9만 원 근처에 있을 때는 이게 가격이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옵션의 가격 자체는 제일 높을 때가 5만 원 근처일 때인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 옵션과 실제 행사 가격이 이 차이만큼은 이 그림에서 이 차이는 이때는 작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의 확정인데 이건 거의 0원인데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논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겠죠. 맞아. 뭔가 대선 불확실성. 누가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사람들이 피해요. 주식을 피해. 그런데 옵션은 달라요. 옵션은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좋아요. 가격이 올라가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예를 들어 올게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은 언제 올라갈까? 그 권리의 가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리의 가격은 언제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9만 원에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삼성전자 주식이. 그러면 재미없죠. 그러면 누가 재미없지. 안 하죠. 그런데 이게 9만 원이 됐다가 9만 2천 원이 됐다가 8만 8천 원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옵션의 가격은. 이야 이거는 웬만한 심장으로는 못하시겠네. 이게 진짜 엄청 무서운 거기도 하고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요즘에. 이걸 또 아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옵션에 또 파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천 원짜리 권리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묶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판다든지 아니면 저걸 또 어떻게 뭐 해체 이런 건 없어요? 옵션을 뭐 꽂아서 또 뭘 만들고 뭐 스트랩을 만들고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많이 인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옵션 거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도 거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옵션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형들이 야 그때는 지금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는 관심이 없어요. 옵션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돼요.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5번. 여기는 이게 뭐냐면은 캐펙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캐펙스? 투자. 투자. 네. 투자. 다시 말하면 내가 벽권을 한 장 살지 두 장 살지 세 장 살지 천 원 내지 판돈을 천 원 내지 2천 원 내지 3천 원 내지 요게 이제 캐펙스인 겁니다.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해져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요 성격이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옵션은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예를 들어 이제 9만 원 내 갈 거를 옵션이 이제 팔 수 있잖아요. 누가 파는 거예요? 누가 얼마에 정해서 어떻게 파는 거예요? 옵션을? 네. 자 이 옵션을 이제 그 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관이 이제 발행을 합니다. 기관들이 발행을 해요. 그 발행된 그 옵션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복권을 사가지고 이제 복권을 이제 서로 주구주구 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예를 들어 3월 말 이게 저 거래될 3월 말 만기인 삼성전자 뭐 9만 원 갈 거에 대한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증을 예를 들면 1월에 뭐 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살 사람들 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주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이제 형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9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8만 8천 원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12만 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걸로 만들겠죠. 아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대 많이 만들겠죠. 그래야 이제 또 가격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장사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콜 옵션을 산 거를 말을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판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그려보면 여기다 여기 조그맣게 그려보면 만약에 콜 옵션을 파셨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일단 천 원을 벌어가지고 괜찮은데 9만 원이 넘어선 순간부터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손실이 무한대 무한대 정도가 아니고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님 콜 옵션 얘기 나오고 난리 나고 했을 때 기관이 주식을 많이 샀다가 판다는데 어쩐다는데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손정희 회장을 포함한 옵션 아까 거래한 거 보셨잖아요. 개인들이 홀 옵션 하도 많이 사야 되니까 그거를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포지션 가지고 있으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못 자요. 기관들이 이거 발행해놓고 잠 못 잡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사야죠. 현물을? 그렇죠. 현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옵션을 이렇게 발행해놓고 그냥 잠을 자려면 주식을 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이 샀을 때 주식이 올라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핵지를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 20만 원이 돼가지고 15만 원이 됐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렇게 되면 그냥 주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해치할 필요 없이 돈을 줄 필요 없이 그냥 네가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럼 내가 그냥 주식을 줄게. 20만 원짜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실제로도 보면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옵션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방향성으로 버시는 거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옵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옵션은 변동성으로 보는 거예요. 변동성.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은 언제냐면 대선 이벤트 혹은 뭐 이런 이벤트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 앞두고 옵션 거래가 엄청 많아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거래가 정말 많으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시장에 붙어가지고 가격 형성도 잘 되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요즘 별로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가격이 막 들어오면 갑자기 훅 떨어진다지 훅 올라간다지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옵션 아까도 미니 선물 얘기도 해주셨는데 파생상품이 파생상품 그리고 옵션 이런 거 선물 이런 것들이 선물 시장을 이렇게 얘는 옛날에 꼬리였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요새는 얘가 진짜 너무 커져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요 정도로 해서 옵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옵션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딱 다섯 가지 행사 가격으로 세상을 양분한다. 그다음에 기초 자산으로 파생된다. 세 번째 만기가 있다. 만기가 지나면 복권 등수 발표되면 끝이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캐펙스 이렇게 다섯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옵션이고요. 주식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이제 리얼 옵션이에요. 이거는 그냥 금융시장의 옵션이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게 리얼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얼 옵션 밸류에이션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조금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가는 건 좋은데요. 리얼 옵션이 주식이라고요? 주식으로 넘어오는 주식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방법이 리얼 옵션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주식에? 아니요. 밸류에이션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여러분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몇몇 분 잠깐 쓰러지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잘 따라오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요. 이효석 팀장님 나머지 리얼 옵션 정수 핵심 강의를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투자를 통해 투자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충적시 지급됩니다. 주식거래는 미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드림 빅 DB금융투자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즈비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하하하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즈비로다. 농촌지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이니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하하하하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의 9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박 날 수도 있는 거고 9만원 안 되면 쪽박 차는 거고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몇 개 살 거냐 이게 캐펙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리얼 옵션으로 주가의 주식 가격 가치를 평가하는 그 방법을 한번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옵션은 이쪽에 놔두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리얼 옵션으로 주식으로 넘어올 겁니다. 주식으로 넘어올겠습니다. 여러분 옵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옵션을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옵션은 그거 아닙니다. 주식을 주식이 요새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대표적으로 현대차 말씀도 드리겠지만 현대차 주가가 리얼 옵션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왜 현대차 주가가 리얼 옵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가가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임상이에요. 임상 임상 일상 결과가 통과 그러면 이쪽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신작 신작 블레이드 소울 이번에 나와요. 이게 대박 그럼 이쪽이고요. 잘 안 됐네 어떡하나 이러면 이쪽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영화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영화 대박 나면 야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어떤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면은 그동안 했던 거 그냥 다 날리고 없어지고 잘 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를 옵션의 성격과 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리얼 옵션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름이 왜 리얼 옵션이에요? 여전히 안 풀리는 질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냐면요. 사업에서 투자를 하실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프로TV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리얼 옵션을 사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투자는 조금만 하는데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경영 기법이 리얼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옵션의 개념을 실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리얼 옵션이에요?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냥 옵션을 통해서 그냥 주식 가격을 알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왜 리얼 옵션 개념이 나온...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네요. 제가 그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실제 세상으로 넘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주식 이런 걸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 여기서 만약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초 자산이고 어떤 게 행사 가격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약바이오 회사는 간단하죠. 기초 자산은요. 임상 결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행사 가격은 어떤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이 통과하냐 떨어지냐 실패하냐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게임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작 게임을 출시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게임 회사의 주가를 누가 결정하냐면 그 게임, 신작 게임의 매출이 결정하는 거예요. 음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회사도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때만큼은 임상 결과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회사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까 기초 자산에 의해서 파생된다는 개념처럼 얘네들은 스스로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리얼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약이 임상이 통과돼서 얘가 신약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겠다는 예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때 정말 크게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실적이다. 실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실적은 기초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면 어떤 시점이 넘어갈 때 주가가 팍 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실적이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 따라가는 거겠죠. 그냥 실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어떤 엔터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더니 야, 이건 성장주의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박색 전문님 같은 경우에 딱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효석아. 이거는 가치주 투자다. 가치주? 가치주에 딱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부도 직전? 네. 부도를 피하게 되면? 네. 여기서 이것도 또 그런 거예요. 이쪽 세상은 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부도가 나면 내가 낸 돈, 내가 주식 산 돈 그냥 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도가 안 났어. 그래서 살아났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M&A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없던, 곧 망할 것 같은 회사한테도 이런 밸류에이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차. 현대차가 왜 리얼 옵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현대차 주가가. 현대차 주가가 지금 뭐 엄청 비쌉니다. 네. 엄청 비싸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설명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자, 이제 이번에는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서 요거 이제 시간으로 하고 여기는 주가로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현대차의 펀더멘탈을 이렇게 쭉 우상행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펀더멘탈은 여기 있는데요. 주가는 이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요런 식으로. 밑으로도 갔다, 위로도 갔다. 올라갔다가 펀더멘탈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펀더멘탈보다 더 비싸졌다가 사졌다가 비싸졌다가 사졌다가 이렇게 해요. 요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펀더멘탈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주가는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개가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주인 따라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옵션이 잠깐 주가에 딱 들어오기 하는 순간부터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펀더멘탈 아래로는 잘 안 가는군요. 옵션 들어오면. 그렇죠. 옵션은 가격이 있는 거니까 옵션이 붙으면 펀더멘탈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는 주가가 안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옵션의 가격은 빠질 수 있죠. 펀더멘탈보다. 그래서 요만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얼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옵션의 가치가 여기에 붙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는 무슨 옵션의 가치가 붙었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림에서 보면 현대차가 그동안 투자해놨던 거는 그냥 투자한 거잖아요. 이 GMP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던 거 그냥 투자해놓은 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애플이 선택을 해주면 대박. 안 되면 그냥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애플을 포함한 다른 그런 회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러브컬로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간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안 될 게 뭐 있죠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옵션의 가격이 언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아시면 좀 중요할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건 알아야죠.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일단 옵션이 붙은 거예요. 지금 펀더멘탈보다 훨씬 더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움직인다는 게 계속 주가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도 당분간은 현대차는 펀더멘탈보다 더 높은 주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아직 만기가 안 왔기 때문이에요. 만기는 예를 들면 EGMP 차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 시점인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애플이 나와서 노끼아가 망하고 모토로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이 며칠 남았는 한 세 달 남았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탱자 탱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뭐 시험 날짜가 한 두 달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갑자기 당겨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2023년에 2만 5천 불짜리 자동차를 내놓은 데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지 못하면 아 다 아웃이야. 2만 5천 불 보다 싸게 팔아야 돼. 2만 5천 불이면 얼마냐면 3천만 원도 안 돼요. 우리 아반떼보다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것보다도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사가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돈이 많아요. 현금이. 그래서 쉽게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디플레냐 인플레냐 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인플레냐 디플레냐는 결정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볼 거는 연준이 계속 막을 거다. 발을 안 뺄 거다. 팔을 안 깬다. 그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이기냐 테슬라가 이기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율주행한다고 그러지 구글이 이기냐 누가 이기냐 어떻게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만기가 아직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을 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옵션이 주가에 현대차에 지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요. 모든 게임이 종료됐을 때. 한참 남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은 많이 크겠지만 옵션이니까. 아마 이게 쉽게 다시 펀더멘탈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옵션이 어떤 경우에는 중첩될 수도 있겠군요. 한 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옵션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지금부터 옵션이 많이 붙을 수 있는 애들을 사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주식 용어로는 꺼리가 많은 회사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주식은 풀옵션으로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뿌려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펑펑 터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현대차는 풀옵이죠. 풀옵션 나야지. 그래서 현대차는 풀옵션. 풀옵션, 옵션 많이 붙은 게 요새 많이 팔린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던데.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하나 마지막으로 복권 가격 1,000원에 해당되는 캐펙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캐펙스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현대차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답들 하시네, 정말. 정말 옵션이 많이 붙은 회사를 우리가 잘 찾아보자는 거지. 지금 무슨 현대차를 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보세요.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현대차 주가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 말은 펀더멘탈보다 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탈보다 위에서 상당 기간 오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그 정도로만 현대차 지금 사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는 투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무형 자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회사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캐피탈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본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익스펜스 처리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개념이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요. 친구 결혼식을 가서 축의금을 합니다. 축의금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내 결혼식에 올 것 같아. 그러면 이겁니다. 자본 처리. 비용 처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5만 원을 내지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별로 나랑 친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멀어가지고 내가 결혼하는 데는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축의금도 안 줄 것 같아. 혹은 내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5만 원을 그냥 비용 처리해야죠. 이거는 없는 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피탈라이즈 하는 게 있고, 익스펜스 하는 게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캐피탈라이즈 하는 게 있는 어떤 회사를 캐피탈라이즈를 하냐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롯데케미칼, 예를 들자면, 롯데케미칼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거든요. ECC 공장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3조를 투자했습니다. 이 3조를 투자한 돈을 갖다가 캐피탈라이즈 해요. 3조를 돈을 썼지만, 이 돈은 나중에 공장이, 눈에 보이는 공장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나한테 매출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이 로켓 말고요.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보이지 않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은 뭐냐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용 처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서 R&D 투자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다 비용 처리합니다. 이런 거죠.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쿠폰도 많이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토스가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거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건 비용이고.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무용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무용자산은 비용 처리를 다 한다는 겁니다. 이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딱 공장이 완성이 되고 나서, 공장이 완성 전이고, 공장 완성 후면, 공장이, 롯데캠이 공장이 완성되잖아요? 네. 그럼 이때부터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뭘 하냐면요. 3조를 다 쓰긴 했는데,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매출이 나올 때부터 비용 처리를 합니다. 매출이 나올 때부터 비용 처리를 한다고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죠. 회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상으로. 회계상으로? 네. 그러니까 3조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3조라는 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년 후에는 가치가 0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0년으로 나눠서 1년에 얼만큼씩 비용을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감가상각의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3조를 썼으면 한 1500억씩 계속 감가상각,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 때문에, 보통은 공장이 완공이 된 이후에 실제로는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3조를 돈을 다 썼는데,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하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해놓는 게 좀 좋겠네. 이렇게 해놓는 게? 이게 사실 실적을 스무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갑자기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옵션 얘기해서 이 말을 왜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 할 게? 네,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빵 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무용자산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캐펙스 투자를, 이게 천 원이라는 돈은 이미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빵 터지는 거는 머니타이제이션이 되는 순간부터 빵 터진다는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많이 드렸고, 실제 주가도 많이 올렸다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쉬었는데, 저는 이제 왜 이거를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리얼 옵션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아까 현대차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인 거예요. 주가가 펀더멘탈을 따라서 가다가 리얼 옵션이 한번 붙은 거예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왜 붙었냐면, 카카오의 비즈톡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에이, 못 벌지. 아니, 이만큼 번다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마치 뭐냐면, 9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옵션의 가치가 계속 프리미엄 붙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 야, 카카오 비즈톡으로 돈 이만큼 벌더라. 끝났어. 그러면 이제 옵션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신호 구간에, 자신의 펀더멘탈로 구간으로 왔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이제 또 옵션이 붙는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돈을 벌 수 있을까? 에이, 못 벌어. 아니, 번다니까? 못 벌어. 계속 논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그거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들의 옵션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옵션이 붙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번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돈이 많을 때는 이 회사가 이것저것 막 이런저런 상업 벌리면, 야, 저것도 될 것 같아. 저것도 옵션이야. 이러면서 이제 쫙 가는 거고, 돈이 시장이 별로 없을 때는, 이거 한다고 하면, 야, 쟤네 저거 망하려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한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의 가치가 아마도 지금처럼 시장이 말랑말랑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을수록, 옵션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왜 리얼 옵션을 소개를 하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옵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다 계속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칫, 예를 들면 어디 이호수 팀장님 같은 분이 어떤 종목에 대한 옵션들을 설명을 차라리 해주면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개인들이 각각 이것도 옵션이야, 이것도 옵션이냐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샀던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만 쓰이는 거 아닌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 옵션을 소개를 하면서도 그래요? 주변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너 그러다가 법을 꺼지면 너 진짜 욕은 욕대로 다 도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걱정을 저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소개한 거니까 오리지널리들이 좀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처음 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얼 옵션이라는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대표적인 거예요. 아까 테슬라는 누가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테슬라는 리얼 옵션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회사다. 정말 많은 것들을 달아놨어요, 지금 옵션을. 그래서 주가가 옵션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펀더멘탈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자율주행이 되면 어떻게 로봇 택시가 되면 어떻게 2만 5천 불짜리 전기차가 되면 어떻게 화성을 가면 어떻게 너무 많은 거죠. 옵션이 달린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충분히 보이는 것 정도로만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찾을 정도가 되면 안 됩니까? 이 옵션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펀더멘탈보다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다 이게 아니고 이 리얼 옵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마 정 프로님하고 방송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 대충 맞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싸우고 있잖아요.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의 첫 번째 무기는 제 생각에는 코스트 오브 에코티예요. 코스트 오브 에코티를 지난번에 설명드린 코스트 오브 에코티를 낮출 수 있느냐? 이거의 오픈마인드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리얼 옵션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시장이 판단할 거고 그렇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어쨌든 리얼 옵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어제 이한영 본부장이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배터리를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LG화학이 배터리 투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LG화학 투자했는데 10년 전부터 LG화학은 돈 번다고 했어요. 맞아요. 10년 내내 못 벌다가 이제 돈 버는 거거든요. 그거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뿌려놓은 건 뭐냐면요. 복권으로 비유하면 복권을 산 거예요. 그만큼은. 이미 비용 처리 다 끝났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더 이상 LG화학의 펀더메탈이 안 좋아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제가 퀴즈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좀 여쭤보는데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이 전 국민들 혹은 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진 순간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오케이 이해될 수 있고 이럴 텐데 만약에 이호석 팀장님을 비롯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정당선을 전혀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엉뚱한 이유만 자꾸 되든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높아진 가격에 더 많은 부담을 심리적으로 느낄 거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고 팔게 되는 실질적인 행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리얼 옵션을 설명을 드리는 자꾸 그리고 리얼 옵션을 강조하고 한 번 말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 걸 갖다가 잊을만 하면 또 리얼 옵션 잊을만 하면 리얼 옵션 그리고 책에다가도 써놔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런 거죠. 이제 그 빨대리 회사가 언제까지 좋을 것 같니? 만약에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2만 5천불짜리 전기차를 만들어서 다 망했어. 자동차 회사가. LG화가한테 빨대리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막 아웃성화해서 딱 부킹을 해놓았는데 회사가 다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배터리?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당장 내일은 아니고 당장 몇 년은 아니겠지만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그런 세상이 오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플레이어는 분명히 줄어요. 이쪽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 리얼 옵션의 개념이 왜 또 중요하냐면 만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무조건 뿜뿜 이런 게 아니고 언제쯤 이게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기가 되면 주가가 또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막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거가 악유가 끝나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복권 토요일 저녁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서 누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마냥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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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아까 레밍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린 거예요. 정말 끝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펀더멘털이 100이라고 치고 뭐 한 130쯤 되는 주가가 있어요. 그럼 이제 30만큼은 우리가 리얼 옵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예를 들면 펀더멘털보다 한 20% 정도는 리얼 옵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 이건 진짜 버블인 것 같네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보다 밑에 있는 한 10쯤이면 리얼 옵션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더 갈 수도 있겠네요라고 예측 가능할 텐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리얼 옵션이 얼마나 붙어야 이게 정당한 거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정말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모다란 교수님의 강의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거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설명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게 옵션을 같이 계산해봐. 그러면 머리가 아프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옵션 프라이싱으로 논문을 썼지만 이거의 변동성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변동성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이 현대차한테 돈을 줄 그러니까 기아차랑 이렇게 할 것 같았는지 안 할 건지를 가지고 정성적으로 이럴 것 같다.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된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다 정도지 이걸 얼만지 계산해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기아차 리얼 옵션 밸류가 얼마 이렇게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후행적으로 이 기아차의 내가 생각할 때 펀더멘탈은 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만오천 원이니까 오천 원만큼 지금 리얼 옵션인데 이 오천 원만큼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단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에게 퀴즈 주신다고 했는데 퀴즈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OX 퀴즈가 네 문제고요. OX 퀴즈요?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X 퀴즈 네 문제. 마지막에는 사지선다 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 많이 썼는지 한번 자 1번 문제는요. OX 퀴즈 리얼 옵션 밸류에이션은 모든 주식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OX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OX입니다. 이거는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몇 가지 기준이.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주식만 리얼 옵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질문. 다 만점입니다 이거는. 네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셨다면. 네. 리얼 옵션이 적용되는 주식이라면 주가 하락 리스크는 막혀있을 것 가능성이 크다. O.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뭘 생각했냐면 저는 펀더멘탈 그 이하 이 생각을 했는데 주가 하락 리스크는 막혀있을 가능성이 크다. 잠깐만 O 아닌가? 그래도 하락은 할 수 있나?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기 전까지는 좀 아까 현대차를 사람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현대차가 옵션이 너무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대로 펀더멘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반영 적용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요? 가능성 주가 하락 리스크가 막혀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옵션이 얼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에 옵션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 좀 잘못됐나요? 근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리얼 옵션 얘기하면서 주가가 맨날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방이 막혀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리얼 옵션의 밸류에이션은 확률론에 기반한 방법론이다. 확률론에 기반한 방법론이다.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답 정답. 확률론에 기반한 방법은 아니까? 확률에 기반한 방법은 복권 얘기하면서 로또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550원이 확률론이에요. 확률론은 550원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네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게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적분이 벌써 두 문제를 틀리셔가지고 당황스럽지만 확률론에 기반한 방법론은 550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설명은 너무 쉬운데 퀴즈가 왜 이렇게 어려워? 네 번째 문제는 리얼 옵션의 가치가 가장 클 때는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때다. X죠 이거는. 네 완전 X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리얼 옵션의 가치는 커진다. 반대로 주가랑 반대다. 이거 얘기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리얼 옵션의 다음 중 리얼 옵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1번 무용자산 2번 제약게임엔터테인먼트 3번 부도드 리스크가 있는 회사 4번 실물 옵션 보유기업 리얼 옵션을 적용할 수 없는 건 4번 네 4번은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퀴즈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섯 문제 다 묻히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호석 팀장님과 함께 오늘 아주 즐거우면서도 또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고요. 어떻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재밌고 알차입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보따리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호석 팀장님 그 보따리 안 떨어지도록 저희가 잘 좀 붙들어 매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이호석 자산전략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